얄미운 사람들이 있죠. 마음속에 한두 사람씩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미운 사람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라든가 혹은 저렇게 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아벨은 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고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규정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못하는데 칭찬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